잘 나왔습니다. 아, 버스 정류장 가라면 저쪽으로 가야 돼. 아... 나 여기서 하고 싶어. 뭘? 키스. 야, 여기서 어떻게 해. 사람들 다 아빠.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. 대체 왜 여기서 하고 싶은데?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. 우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지. 그걸 관종이라 하는 거야. 프랑스 같잖아. 프랑스에선 길에서 다 키스한다고. 여기 서울이거든. 하기 싫은 마라. 내가 여기서 하고 싶다고 했지. 너랑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안 했어. 나 말고 딴 놈이랑 하겠단 거야? 그거야 모르지. 암튼 난 꼭 이런 데서 키스해볼 거야. 우리 파리 여행 가서 하자. 키스하려고 파리 가자고?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. 좋아. 지금부터 세상의 중심은 너와 나야. 지금 이 순간은. 죄송해요. 엔컨 크리스 하자. 지금 보셨던 두 vain를까? 그리고 또 한 2개에서, 그걸 일어날까? 지금 이 순간에 감사드립니다. 저는 이 발음을 sos222에서. 이 순간을 빈 Selena를 보면서도, 이 순간을 주문한 게ämän. 주고 싶어. 저를 자유롭게 해. 저를 자유롭게 해. 세 번째 해석이. Love can you feel it? Feel it? 우리의 대로 어디론가 떠나서 멀리 달아날까요 나만의 물에 울려 저 바람을 타고 가요 어디론가 떠나서 멀리 달아날까요 저 바람을 타고 가요